합격증 나오고 사실 점수 같은 거 다 비교해봤을 때 될 것 같긴 해서 뭐 막 엄청 긴장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막상 바뀌어 나니까 이제 아 됐구나 하면서 마음도 딱 안도되고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맨날 말했어서 될 것 같다고 무덤덤하시지만 계속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하면서 그냥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수능 공부하다가 이제 7월달 8월달 쯤에 이제 뭐 공부가 잘 안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그냥 생활면에서 계속 막 졸리고 피곤하고 학원에서도 계속 잠이 오고 해서 그때 말고는 그렇게까지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날 잡아서 친구를 만나거나 산책을 하러 가거나 그냥 그 하루만큼은 공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에 집중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뭐 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치팅데이 식으로 하루씩 쉬니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언어 매체에 응시했는데 일단 언어 매체를 저는 항상 먼저 풀었던 게 시간도 중요하고 개념도 다 알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냥 언매는 개념을 다 외우고 모의교사를 많이 풀면서 실정감각 키우고 시간을 줄이자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공통과목에서는 그냥 문학은 그냥 EBS 같은 거 많이 보고 기출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그냥 책 읽는 것처럼 많이 읽으면서 국어 문학을 읽는 능력 자체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했고 비문학 면에서는 그냥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김동국 선생님 말씀처럼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문제는 어떤 게 나올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으면 질문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문제 풀 때도 빨리빨리 풀어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언어 매체 김동국 선생님 체크메이트 그 강의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응시했고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서 항상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하려고 했던 과목 중에 하나여서 과외하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정 모르는 게 있으면 과외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답을 구하고 그걸 다시 복습하고 그런 방법으로 했고 그냥 수학은 가장 제 약점 중에 하나였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제가 어릴 때도 영어를 많이 했었고 학교에서도 많이 배운 걸 잘 활용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교과서 같은 거 많이 읽어보고 그냥 제 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어를 저는 엄청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무난무난하게 공부했고 단어 중심으로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탐구는 한지 세지를 했는데 수능에서는 한지를 더 잘 봐서 한지로 반영이 됐는데 둘 다 비슷한 과목이다 보니까 공부 방법도 비슷한데 저는 일단 개념을 듣고 나면 백지 복습하면서 개념을 머릿속에 다 넣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고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은 꼭 풀어서 실전 감각도 키우고 뭐 그런 방법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국룰 이기상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핸드볼 감을 못 찾으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2년 동안 하면서 이게 슬럼프도 많이 찾아왔는데 핸드볼 기록이 안 나온다고 계속 좌절하거나 쫄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언젠가는 갑자기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과자는 일단 리커버리 뭐 그렇게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른 학원보다 혹사도 안 시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정말 그냥 최고의 학원인 것 같습니다. 최대 과자 시설은 뭐 캠퍼스도 세 개나 있고 하니까 걱정 안되고 편하게 운동만 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항상 고민이 있어도 뭐든지 해답을 주시고 그냥 항상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그거 하나만 믿고 갔습니다. 저도 성적도 많이 안 좋고 그냥 공부는 되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서 그냥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 실기로 밀고 들어가야겠다 하는 마인드로 가졌어서 그냥 공부를 너무 못해도 상관없고 실기로 밀어붙이자 하는 생각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처럼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체제 가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영상ctic Videos 뮤직 violet crises